우리 마을을 바꾸는 주민자치 본격 시작합니다.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됩니다.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게 되는데요. 마을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광명.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? 그 첫걸음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은 주민이 직접 발굴한 마을의제에 주민세를 돌려드리는 사업인데요. 생활 불편 해소, 마을 발전과 활성화, 환경사업 등 여러분이 원하는 의제 3차 이상 토론회 함께 선정해주세요. 내가 제안한 사업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마을 그리고 이 중심에 있는 광명시 마을공동체센터 이곳에서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을 비롯해 주민총회 개최, 마을계획 수립,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칠 테니까요.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함께 해주실 거죠? 주민의 발전과 연대로 창출할 광명시의 미래 진정한 주민자치가 여러분의 힘으로 시작합니다.